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바로 손질이 들어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매콤하고 어그로서은 짐을 먹으려고 해요 아깝게 제즈를 먹을 때,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진 씹어져요 바삭바삭 탱탱한 식감이 좋아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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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쫄깃쫄깃 샤드위치 소스는 쫄깃쫄깃해요 바삭한 후추 매콤한 고추냉이 같아요 발라맛이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랩! 바삭한 짭짤 너무 맛있네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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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미니 완성! 너무 맛있다. 초콜릿 쭈쭈쭈쭈 바삭바삭 거시지 마시멜로우 오징어 오징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부끄럽고 너무 맛있어서 ... 먹방으로 먹으러 갔어요 먹방으로 먹방 먹방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먹방